삼성 SDS가 4월 15일 잠실 사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SDS는 이날 2020년 매출 20조원 달성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탑10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SDS는 비전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기존 IT 아웃소싱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매출을 7조원대로 끌어올리고 스맥을 기반으로 물류 업무 아웃소싱, 즉 물류 BPO 사업 매출도 7, 8조원대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스맥이란 사회관계망,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를 일컫는 IT 용어입니다. 전동수 사장은 전통적인 IT 아웃소싱 사업에서 스맥 기반의 솔루션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되는 지각 변동을 예상한다며 이것은 삼성 SDS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사장은 또 증권가를 통해 삼성전자로 물류 BPO 사업이 옮겨갈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물류 BPO는 삼성 SDS 외형 성장의 축이기 때문에 빼낼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